아 이거 저거 뽀뽀해달라고 그래 저거 미친놈이야 이제 간다 안녕 너무 예뻐 받아주고 안녕 참고로 여기 한식당 김모한씨가 하는 한식당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친절해 하하하 그래서 추천입니다 저는 고팔 게스트하우스로 넘어가려고요 아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약국도 가야 될 것 같아요 타마씨 발견 근데 인도약이 좀 독하다고 말을 많이 들어서 괜찮을지 약을 더 많이 꺼냈지 이거? 그리고 뛰어? 아니요 아니요 그냥... 1일 3개 3개 1일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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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아침 200일 1일 아침 1일 아침 약도 샀다 뭔가 기분이 좋은걸? 이미 나은거 같아 뭐 할투명? 지금까지 봤던 곳 중에 제일 좋다 뭘 유명하다가 뭘 유명하 이런 불가 진짜 싸게 왔다 그런거 앞에 차고 와 여기 성 여기 와 비춰졌다 와 이게 마리나 대모 컨디션인가? 인도 화장실 은숙이도 있고 거울이 있어 거울이 있다니 세면대가 이렇게나 새 것 같다니 이건 진짜 한국 세면대라고 해도 있겠어 변기도 한국 변기라고 해도 있겠어 진짜 미쳤다 여보 무료 쇼파 깔끔해 방이 큰 거 밖에 안 남아있는데 너한테 좋은 가격에 주겠다 해가지고 거의 2만원 돈으로 주긴 했는데 1,200원 이었요 근데 아까 묵었던 룸이 1,000이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 겨우 200 더 준 거니까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나을 거 같아 몸이 온갖 약이란 약은 다 모으고 있는데 김세나씨 여기가 바로 공휴가와 촬영 내내 먹었다던 그 곳입니다 위생은 책임 못 준다 땡큐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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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더워서 모자를 안 쓸 수가 없어 진짜 어떻게 생각했냐 사과주스 시켰는데 없다고 리치주스 맘대로 조심 하하하 그래도 여기는 인도니가 참다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머리를 할로 이걸 먹고도 배가 안 아프길 바라면 나는 양심이 없는 건가 와 근데 위생이 있는데 유명하다는 건 진짜 사람들이 이걸 눈 감아 줄 정도로 맛있다는 뜻이잖아 이것이 놀랍다 근데 냄새가 벌써 맛있네 나름 위에 뜰 꼬다리는 버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호일에 해주셔서 땡큐 땡큐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진짜 인도 오기 전부터 완전 맛집이라고 소문났었어가지고 아니 이 위생상태에서 맛집이라고 소문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맛있어야 되는 거지 이파리가 너무 많잖아 반대방향에서 먹어야겠다 여기도 많긴 한데 여기도 ruh 여기도 너무 놀랍다 여기도 촬영 여기도 여름 한참이 자신들 떡볶이 조금밀 칼소시 지옥 그냥 두 para 그냥 달아 그냥 약간은 아이안은 간판이다 이렇게 예약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633내고 가는 거 이랬겠다 땡큐 비싼 거 같기도 하고 아니고 수술은 50kg 물에 들어가 있어 너무 뛰어들어 수영한다 정말 대단하다 와 카페에서 뷰가 훨씬 좋아요 여기 약간 사람들의 삶의 터전 약간 그런 느낌 여기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두사람이겠지? 와 되게 예쁘다 저거 뭐야? 물이 핑크색이야 왜 핑크지? 저거 이상하네 와 근데 확실히 가격이 한 10배는 비싼 거 같은데? 10배에서 8배는 비싸다 비싼 아이스티 맛이 없다 다운하니 이 층은 제가 좀 더 앉을게 대신 퇴속을 수영하는 거 이제 여기에는 SNS에 치스 치스 야 이거 먹어 한 명 더 여기 장기 난리 뭐라고 하는거 같지? 아니 근데 이 핑크 물의 정체는 뭐야? 왜 물이 핑크색이지? 홀리 때문에... 에? 눈 안 익었고 워터믹스 컬러 워터믹스 컬러 워터믹스 컬러란다 워터믹스 컬러 오늘도 혼잡한 인도 이쪽은 약간 바자르가 열리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양말 사야되는데 양말 세나 세나 이제 블로그? 어! 블로그! 이름이 뭐예요? 아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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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감사합니다 이거 찍을거야 꼭 찍을거야 왜? 왜? 찍을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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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보리로 알아요 감사합니다 아시랍 아 아 셀피? 아 아 아 셀피? 아 아 포토는 클릭? 포토? 아니요 로스? 응 네, 네, 네 오케이, 땡큐 물리쳤다 이런 몰골도 좋아해 주다니 감사하지만 의도가 불순해 인디아 러브 코리아 인디아 러브 코리아? 네, 인디아 러브 코리아 땡큐, 아이 러브 인디아 여기 한국 러버들이 많아, 인디아 차라리 맞네 왕카니아 라시 라시를 처음 시작한 곳이래요 1927년 그래서 유명한 브러쉬입니다 약간 치즈처럼 올려져 있는 게 뱀이라고 하네요 이제 후쿠로가 좀 있더니 아주 브로야 유럽사는 좀 샤플한 맛이 좀 나가지고 근데 현지인들이 많은 거 보니까 찜 맛집인 건 맞는 거 같아요 이거 먹어보라고 주셨다 여기 사람들이 여기 여기 다들 손으로 먹어서 나도 손으로 먹어야 될 거 같다 맛있다고 해줘야 될 거 같지? 앞에 다들 초롱초롱하고 있다 이름은 가초리? 가초리? 가초리 가초리 진짜 너무 좋아해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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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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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북쪽 막 북쪽 한국의 유명한 학생들 여성들 여성들은 한국의 유명한 학생들 어떤 학생들은 한국의 유명한 학생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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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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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을 좀 사야 되는데 양말 양말을 팔려나? 생각보다 외국에서 양말찾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터키에서 양말 사려다가 온 동네에 돌아다니는 적이 있었지 양말 잘 안싶더라고 처음한 사진 클릭파워에 올라갈 수도 있다 입장권이 있는건가? 밑에서 보는게 더 예쁘다는건 난 알고있지 여기 아주 흥미롭구만 애기가 머리를 깎고 있다 하하하하 짱 이쁘게 이런건가? 수원으로 직접 만든다 수원으로 직접 만든다 어 이렇게 바로바로 만들어서 구신다 이거 빨리빨리 안 먹으면 저렇게 기다린대 빨리빨리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배탈 난대 근데 어 소금도 쳐준다 그리고 여기는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경제활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상인들 상인이라고 하겠죠? 어 여기 양말있다 양말 양말있다 하하 하하 양말 귀엽다 뭐 보지 이건 얼마나? 100만원 100만원 이거 하나 사까? 하하 근데 발이 너무 웃겨 그리고 엄청 꼬질꼬질해 하하하하 미쳐버리겠네 이거 살까? 하나 사야겠다 그러면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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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가 더 나아요? 근데 무난한 건 이게 더 낫지 사진에 이게 솔직히 맘에 드는데 이건 사진에 좀 너무 그렇게 나올 것 같아 땡큐 람람 하하하하 양말 말고 딴 거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 팔면 안 될 것 같은 브라자 얘는 빼는 게 누가 쓰다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런 헌옥수거함에 너무 여길로 오는 건 아닐까 싶은 합리적 의심이 오렌지를 갈아준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렌지가 되게 아예 보인다 레몬인줄 저는 낫지보다 생가이주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인도보단 약간 모로코 스타일이다 음 여기 생가이주스는 맛이 없어요 그래도 감기 걸렸으니까 빨리 나 자는 느낌으로 먹고 있어요 비타민C 충전 또 먹으러 왔다 기절할 맛 진짜 대조맛 행 여러분 여기서 꼭 라면 드셔보세요 밥도 같이 시켰다 저는 오늘 떠나는 날입니다 두툼이 날 붙잡네 최대한 강아지들의 심기를 건들지 않고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배가 많이 왔는데 현지인이 태어나주셨다 오토바이로 땡큐 이름이 뭐예요? 마르지엠 마르지엠 땡큐 굿바이 좋은 하루 네 진짜 웃긴 게 다 자기네 나라 복귀 색깔로 이렇게 전구들을 다 해놨다 아주 나라 사랑이 엄청나군 여기서 버스 픽업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다이푸르란 나라로 이동할 건데 거기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전 더 이상은 여행을 할 수 없는 몸인데 사실은 꾸역꾸역 하려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야 이거 저거 뽀뽀 해달라고 그래 저거 미친놈이야 가라고 토할 뻔했어 진짜 딴 데 쳐다봤어요 미친놈인가 봐 토할 뻔했어 아 기분 넘잖아 뽀뽀해달래 미친놈이 나를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분들이 나 걱정된다고 자꾸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를 지켜주시러 오셨다 나를 지켜주시러 오셨다 나를 지켜주시러 오셨다 그 미친놈이 계속 저를 한 열 번 넘게 왔다가 지금도 저기 저기 가고 있는데 아 뭐 히 토오드미 키스미 막 너무 감사하다 비서가 너 이 스포스 아니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줘서 날 태워줬다 여기 똑같은 데가 있구만 근데 나 아니었다고 진짜 이 사람 아니었으면 진짜 하루종일 여기 위험한 데 있을 뻔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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